아 봤습니다 또 밥이 있네 밥이 있네 아직? 밥이 있는 줄 알지? 밥을 먹자 물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나한테 비싸게 들어다야되네 지금 강아지 걸치나요? 잡고 잡고 지 팔랑이면서 잡고 잡고 아이고 드래기는 안돼요 엄마 차에 잠깐 냅두고 하자 이리 와 이제 끈해요 끈을 해야 돼요 조개는 참 지랄났네요 두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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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먹고싶지? 엄청 많이 잘된다요 고마워 손 그렇지 크리스피롤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오랫동안 산책은 안했고 금방 20분 약간 세탁을 돌려놓고 왔기 때문에 가자 오 쓰레기 힘들어 먹으면 안돼요 그렇죠 왜 이렇게 잘 먹어요? 배고파요 배고파서 재밌다 가자 한 손에 두고 한 손으로 먹으려는 이 나의 거리에 찬 모습 여기서 잠깐 산책하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그럼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돼! 감사합니다. 튼튼한 장단지 튼튼한 대퇴구 허벅지가 우리 나이의 힘 짝고 한 바퀴 돌자 한 바퀴 돌러 가고 제 차에 이렇게 다 터트려놨어요 제가 잠깐 강아지 산책관이라고 여기 잠깐 올려놨거든요 제가 완전 착각했죠? 제 차에 올려놨더니 얘들이 여기다가 완전 다 터트려가지고 해놨더라구요 간다! 저기 밑에 보이시나요? 얼른 나와서 먹어요! 알았지? 맛있게 먹어! 산책 끝나고 들어가는 길이에요 고양이 밥도 야옹이 아옹 주고 저 고양이 이거 다 주고 가자 이왕 다 가지고 나온거 일로와봐 우리 아옹이들 여기 와서 먹으라고 어? 안녕? 거기 있었어! 오랜만이야? 완전 귀엽죠? 제가 밥 주는 아이예요 제가 밥 주는 아이예요 여기 여섯마리 있거든요 제가 밥 주고 잠깐만요 이렇게 밥을 줘 놓으면 애들이 먹거든요 먹어요 먹어요 여기 왔어요 이쁘죠? 아이고 나비야 일로와 우리 엄마 아니지 너 왜 밥 줄 때마다 안 보였어 친구들 어디 갔다 어디 갔다요? 아이고 한 발 들고 있는 거 봐 얼른 먹어 갈게 자 갑니다 먹으러 가죠 야 너도 의심 어지간하다 먹어라 야 매번 주는데 뭘 새삼스럽게 의심으로 하냐 간다 나비야 안녕 먹는다 그쵸? 좀 있으면 얘들 친구들도 와요 얼룩 두 마리랑 얼룩 세 마린가 맛있게 먹어요